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백꼬랑지를 잡아먹는 방법인데요. 백의 사활을 위협하면서 이 백꼬랑지를 잡으면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꼬랑지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수입길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고요. 이쪽을 두는 수는 여기 단수 쳐도 아무 이상이 없죠?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정수일까요? 이쪽을 먼저 둔다고요? 마찬가지죠. 단수 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단수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리 여기를 갖다 놓습니다. 이쪽으로 낳았을 때 이쪽으로 잡는 수는 이렇게 해서 잡혔죠? 꼬랑지가. 그러면 이쪽을 두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자충을 이용해서 먹여 친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수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끊는 수가 백의 꼬랑지를 잡아먹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의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이거 살린다면은 아이고 이건 죽었죠? 전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는 수로 이 101단을 잡는 묘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